메뚜기는 잡는게 아니에요. 그냥 죽는거에요 죽는거 메뚜기는 도망가자. 여기도 있네. 메뚜기 자 보여드릴게요. 여기도 있고 쪼깃쪼깃하려고 하네. 메뚜기는 도망가질 않잖아요. 여기도 있고 메뚜기는 잡는게 아니에요. 죽는거에요 죽는거 봐봐 요 안에도 요 안에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보셨나요? 메뚜기 메뚜기가 눈에 있어서 요렇게 메뚜기는 죽는거 이렇게 한번에 두마리씩 여기 방앗급에서 짝짓기 하고 있네 이 짝짓기 계절이라서 온통 다 짝짓기 하고 있네 메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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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뚜기가 얼마나 약한지 사람이 돌아가면 뒤로 그러면은 이거를 자 그냥 죽는거 그냥 그냥 요렇게 그냥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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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마리가 붙어있는거야 이렇게 그냥 죽는거야 여기도 메뚜기 요렇게 야 빨랫줄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네마리 다섯마리 다섯마리 한번 연속으로 하나 둘 아 여기도 있네 요런거 서비스 셋 요 서비스 넷 다섯 여섯 일곱 한번에 두마리씩 여기 여기도 와 야 꼭 요런 놈들이 있어 이 셋이서 짝짓기 야 꼭 요런 놈들이 있어 야 2대1 2대1 요런건 한번에 세마리 1타 3피 야 그냥 그냥 이 메뚜기를 왜 몰랐을까 이야 이 메뚜기가 다 메뚜기야? 뭘 잡아야 할지 모르겠네 너무 많아서 뭘 잡을지 모르겠네 이 손톱장이 모르겠는데 그냥 주워 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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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못 잡은 바보 아이가? 그냥 주워 담아 와 메뚜기 몇두기 떼? 몇두기 떼? 자 요런것들 한마리 도망가네 다섯마리 너들이 뛰어봤자 메뚜기지 너들이 뛰어봤자 메뚜기지 메뚜기가 너무 많다 메뚜기가 너무 많다 메뚜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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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뚜기가 달리 메뚜기지 메뚜기지 손 fighting 이렇게 마무리 bar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... 와... 여기 더 많네.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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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